이즈나의 세 번째 데뷔 멤버는 바로 이즈나의 세 번째 데뷔 멤버는 바로 축하합니다. 방지민입니다. 방지민 아일랜더 방지민 아일랜더 방지민 아일랜더는 오늘이 연습생활을 시작한지 약 2115일이 되는 날이라고 하는데요. 그 누구보다 데뷔가 간절했던 방지민 아일랜더 아일랜더에서는 더욱 단단하게 발전하며 마침내 아이메이트로부터 데뷔라는 소중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. 방지민 아일랜더 이 순간만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을 텐데요. 기분이 남다를 것 같아요.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길게 해주세요. 일단 저를 끝까지 믿고 투표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아이메이트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응원해주시는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과 또 진심으로 코칭해주시는 다섯 프로듀즈님들 덕분에 이만큼 성장하고 데뷔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앞으로 데뷔해서도 꼭 팬분들에게 더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저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응원해주는 우리 가족에게도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. 응원해주세요. 응원해주세요. 응원해주세요.